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영향력이 아주 커졌나 봅니다 저를 사칭한 기운TV 불법 도용 카톡방이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4개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잘못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리딩 해주네 마네 이런 부분에 속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제 이름과 사진 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사진 있죠 기운TV 사진 이 사진을 도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운영하는 기운TV 회원방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지금 한 129명 정도 들어와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뭐 해서 몇 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제 사진 가지고 도용하는 이런 기운TV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불법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금품 요구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기운TV라고 검색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제가 이거 다 남긴 겁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운TV 채널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혜택을 하겠다 홈 채널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신고 눌러 놨습니다 이것들 눌러놨고 지금 제 사진하고 이름을 도용해서 여기 또 기운TV 해 가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료 상담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들어가서 도용하지 말라고 제가 해놨죠 이렇게 이렇게 제 사진으로 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거 제 것 아닙니다 이거 다 불법이니까 조심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부분은 여깁니다 여기 손잡고 있죠 우리는 하나다 해서 129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제 얼굴로 이렇게 제 얼굴과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기운TV에는 여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